안녕하세요. 시청자님들. 오늘은 제가 어린이보험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시청자님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특별하게 어린이한테 포커스가 맞춰지는 일정 담보들도 있지만요. 전체적으로 성인보험과 비슷하긴 한데 그 성인보험보다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조건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내용 참고하시면서 보험을 준비하시거나 자녀의 보험을 점검하실 분들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되어 줍니다. 먼저 기본사항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신 연령인데요. 어린이보험이라고 해가지고 15세 미만 미성년자들만 가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님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적으로는 가입 연령은 태아 때부터 해가지고 총 30세까지 어린이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보험이 사실은 17세 이하 15세까지만 가입이 되시고 또는 20세까지만 가입이 되셨는데요. 최근에는 보험회사들이 30세까지 가입 연령을 늘리면서 어린이보험이 갖고 있는 혜택을 좀 더 성인들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아보험은 태아보험부터 30세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이보험을 준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본 주계약이 저희는 상해사망이 성인보험인 경우는 상해사망이 기본계약인데요.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는 상해사망보다는 80% 이상의 후유장애로 기본계약이 잡히기 때문에 보험료도 좀 더 저렴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납입 및 보험기간, 납입기간은 20년, 25년, 30년 또는 10년까지도 하실 수 있고요. 보험이 끝나는 보험 만기기간은 30세, 90세, 100세, 110세까지도 요즘에는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보험이 준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린이보험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분들이 좀 더 도움이 될까라고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녀들의 보험을 만기가 30세 이하로 계약된 보험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어린이보험이나 태아보험들이 100세까지 보장이 되는 보험들이 아니고요. 27세나 30세까지만 보장이 되는 보험만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선택사항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셨던 고객님들도, 시청자님들도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의 만기가 30세 이하로 되신 분들 주의깊게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또 한 분, 30세 이하의 성인자녀의 보험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장 만기가 30세로 되신 분들, 그리고 30세 이하의 자녀의 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어린이보험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태아보험 및 어린이보험을 갱신형으로 준비하신 분들도 이거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에 이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준비하셨는데 만기를 30세까지 잡았다면 그분들은 큰 문제는 없으세요. 근데 태아보험이나 어린이보험을 100세까지 준비하셨는데 특약들이 다 갱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거는 굉장히 리스크입니다. 왜냐? 갱신형으로 되어 있는 특약들은 100살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오늘 방송 보시면서 팁을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현재 어린이보험이 생명보험사로 준비되어 있는 보험을 갖고 계신 분들도 한 번 더 보시면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잘 보셔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자녀들의 보험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 포인트로 제가 정해드릴 내용들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갱신형을 선택하자. 두 번째, 보험료가 저렴한 무해지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자.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보장에 높은 가입한도가 된다. 그리고 네 번째, 유리한 납입면제 혜택이 있다. 성인보험보다 유리한 납입면제 혜택이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자녀 이상 시 보험료가 할인됩니다. 그래서 최대 3%까지 보험료가 할인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내용 다섯 가지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갱신형과 비갱신형. 이거 어린이 보험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린이 보험을 준비하셨는데 만기가 만약에 30세다. 이 이야기는 보험이 끝나는 시점이 30세 이하로 되신 분들은 사실은 갱신형이나 비갱신형이나 크게 차이는 없으세요. 그러니 내가 보험을 준비해줬는데 30세 이하로 만기를 잡았다. 그리고 성인이 된 다음에 본인의 보험을 따로 준비한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그렇게 분리하시는 게 따로 갱신형을 피하고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기가 30세가 아니고 100세인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 비갱신형인 경우에는 납입기간이 20년이다. 그럼 20년을 돈을 내고 100살까지 보장을 받는 건데요. 갱신형의 경우에는 만약에 자녀들의 보험을 갱신형 담보를 선택하셨다. 그러면 이 갱신형 담보는 100살까지 돈을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혜택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100살까지 만기를 잡으신 고객들이라고 하면 시청자들이라고 하시면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장점들을 보시게 되면 비갱신형 같은 경우는 만기까지 보험료 변동이 없어요. 그리고 보장은 똑같이 적용이 되십니다. 보장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획적인 재무 설계가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20년 동안만 돈을 이만큼 나가고 그 이후에는 안 나가니까 내가 그 이후에는 어떤 재물을 설정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그런데 갱신형의 경우에는 초기의 보험료는 굉장히 저렴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험료율에 따라서 보험료가 변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초기의 보험료가 굉장히 저렴하다. 대신에 가입 시 보험료 부담이 없다. 초기의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가입 시에 부담이 없겠죠. 그런데 갱신 시점에는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갱신형과 비갱신형, 내 상황에 맞춰서 설정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00세만기로 설정하신 분들은 갱신형 담보를 선택하셨다. 자녀들의 보험은 분명히 큰 리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라고 제가 주제를 잡았습니다.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사실은 최근에 나온 게 5에서 7년 정도 전부터 무해지 환급형 또는 저해지 환급형 보험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 전에는 동일하게 무해지나 일반형 보험으로만 설정하실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나오면서 보험료가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무해지 환급형 보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예 무해지 환급형, 해지 환급금이 납입 기간에 해지했을 때는 없는 또는 저해지 환급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내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중간에 해지했을 때 환급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해지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납입하는 내가 20년 납입 기간을 20년을 잡았다 했을 때 무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제가 10년을 내고 해지했을 때는 환급금을 한 푼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해지 환급형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10년을 납입하고 내가 낸 돈의 원래는 50%는 돌려받게 되어 있는 건데 저해지 환급형 보험은 50%에 또 50%만 다운돼서 환급금을 주겠다. 이런 내용인 거고요. 일반형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들이 보험을 가입한 것이랑 똑같이 내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환급금이 존재한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보험료는 한 30% 정도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이 저렴하다. 그러니 내가 보험을 가입하시고 난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변화를 줄 거야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이런 거죠. 납입기간 중안에는 만약에 20년이라는 보험 납입기간을 잡았을 때 납입기간 안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0이죠. 이거는 일반형이라고 해서 납입기간 안에 해지했을 때도 환급금이 계속 조금씩 조금씩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통상적으로 보험료가 한 30% 정도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 보험을 선택하실 때 만약에 좀 더 저렴하고 효율을 좀 높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해지 환급형 보험을 선택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하고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중요한 담보에 대한 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서두에 30세 이하의 성인들도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했을 때 동일한 암담보나 암진단금이 똑같이 어린이보험으로 가입한 게 더 싸고 성인보험 비싸고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보험으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내 가입한도가 좀 더 높아지고 보장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담보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담보가 크게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네 가지. 암, 뇌질환, 심장질환, 그 다음에 질병, 후회장애. 이 네 가지가 보험을 준비하실 때 가장 중요한 담보들인데 이 담보들에 대해서 가입한도가 좀 더 폭넓고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는 암진단금이 한 회사에 최대로 한 1억까지 보통 통상적으로 1억까지 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의 보험의 경우에는 이것도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보시게 되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가입한도다. 이 이야기는 한 개의 회사입니다. 이 만약에 성인보험으로 준비하신 분이 내가 5천인데 1억을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보험사를 선택해서 1억을 맞추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해드린 내용은 한 회사에서 내가 가입할 수 있는 최대의 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혈관질환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험 같은 경우는 최대 5천만 원까지 가입하실 수 있어요. 물론 보험료는 좀 더 비싸지겠지만 어찌 됐건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5천까지 된다. 그런데 성인의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 그렇게 되면 천만 원까지 맥스 천만 원까지 일부 회사들은 이게 2천까지도 가입이 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심장 쪽 질환도 내나와 같은 가지로 세트로 이어지기 때문에요. 어린이보험은 5천만 원까지 가입한도를 늘릴 수 있는데 성인의 보험은 천만 원까지만 가입이 된다. 그러니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 담보들의 가입한도가 작아지는 거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병우의장애. 이 질병우의장애 담보 같은 경우도 어린이보험으로 준비하실 때 5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시는데 성인으로는 2천에서 3천 정도까지 가입이 되신다. 물론 제가 이 언급한 이 담보들의 한도는 맥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혹시 알아보셨을 때는 어쩌면 5천만 원이 아니실 수 있어요. 그거는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가입한도에 대한 나이들이 예를 들어서 어린이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5살도 있을 수 있고 10살도 있을 수 있고 20살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입한도는 조금씩 차이가 나겠지만 그래도 일찍 준비하시면 5천만 원까지도 질병우의장애를 담보를 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담보들이 암, 뇌, 심장, 질병우의장애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병우의장애라는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질병우의장애는 사실은 가장 폭넓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범위가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진단금 같은 경우는 제가 받았으면 더 이상 지급될 게 없는데 이 질병우의장애는 부위별로 따로따로 책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외관상의 상애로, 파리의 다른 부위의 암으로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를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 50%의 장애율을 받게 돼요. 그러면 아까 아침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우의장애를 5천만 원 가입을 했다는 가정을 했을 때는 위암에 걸려서 50%를 전절제를 했다. 그러면 여기서 2,500만 원이 나오겠죠. 근데 일반적인 담보들은 진단금은 한 번 받으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위암에 걸리고 나서 이게 성인병이 왔거나 또는 나이가 먹어서 퇴행성 관절질환이 와가지고 인공관절을 수술해가지고 한쪽으로 해가지고 30% 장애를 또 받았다. 그러면 2,500을 받았으니까 2,5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고요. 이 5천만 원에서 또다시 30%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 퇴행성 관절염으로 또 인공관절을 수술했다. 그러면 1,500 정도가 또 지급될 수 있는 거죠. 이래서 질병우의장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각각의 부위별로 내가 혜택을 계속 중복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들은 질병우의장애에 대한 담보를 성인들은 거의 한도가 낮게 책정돼 있고 보험을 심사할 때도 가장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질병우의장애가 어떤 어떤 혜택들이 있느냐 보시면 치매도 혜택이 돼요. 저희가 보면 치매보험도 안내를 할 때 심한 치매가 중증 치매가 CDR촉도 3인데요. CDR촉도 3에 냈을 때는 60% 장애율이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3천만 원의 별도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아와 관련돼서 연구치 결손이 5개 이상이 됐다. 그러면 5%의 장애율이 나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지금 화면에서 언급한 이것들이 각각에 대해서 별개로 질병우의장애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질병우의장애는 만약에 가입할 수 있다. 한도가 높게 그러면은 이거는 중요하게 해서 높게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저렴하지 않다는 걸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질병우의장애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로 하느냐, 90세 만기로 하느냐, 100세 만기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에 맞춰서 담보를 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